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극성주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타파 사연 신청자는요. 31세 부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에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부린이 커플이었습니다. 당신의 집을 영원히 가질 수 없겠다는 공포감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희의 걱정을 함께 해주신 예비 장모님이 지금 인천지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많으니 인천 고주자인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의 명의로 함께 청약을 하여 일단 당첨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10월에 인천 미추홀구의 1호선 초역세권 재개발 아파트의 예비 장모님 명의로 72제곱미터의 5억원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고 일단 계약금 1억원은 저희 커플이 모은 돈으로 해결했고 나머지 4억원은 미래에 저희 커플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민. 첫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상품으로 예비 장모님의 명의로 나머지 4억가량 대출이 가능한지 예보입니다. 두 번째는 첫 입주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 명의로 대출받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세 번째로 장모님의 대출액을 실제로는 저희가 갚을 텐데 이때 세금 관련 주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집을 저희 커플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저희 명의로 돌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연하게 청약을 신청한 것 같아 막막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자 먼저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 지금 저한테 4개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 질문은 사실 지금 저한테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약을 넣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 이후에 청약을 누구 명의로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게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해. 행동하려고 해. 그러면 항상 행동하기 전에 뭘 해라? 계획을 해라.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이런 게 공부죠. 대출에 대한 공부, 세금에 대한 공부, 명의로 했을 때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 분양이 많은데 청약을 해야 될 시점인지 여기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일은 저질러졌어. 그럼 이제 수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수습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수습이 잘 된다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다른 고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계획을 짜면서 내 스스로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물음표에 있어서는 전부 다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시청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청약이든 경매든 매매든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질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이 답을 찾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사전에 미리 꼭 확인 후에 실행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저의 피드백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 이걸 예비장모님의 명의로 해서 4억 정도가량 대출이 가능한지 어쨌든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나이도 보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 상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LTV가 있지 않습니까? LTV가 최대 7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5억짜리로 간다면 4억이 아니라 최대가 3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가 3억 5천 LTV 조형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특례보금자리론 이외에 다른 정책 대출 상품 특히 장모님 명의를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상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제 세계 최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 전문가하고 직접적으로 좀 상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대출 중개인들 내지 은행에 가셔가지고 실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한도가 많이 나오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80%까지 나오는 성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예비 장모님의 이제 어떤 구체적인 모든 정보를 제가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저는 일단 대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LTV 80%까지도 가능한 상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LTV가 70%까지 적용된다는 점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장모님이고 그 다음에 대출받아서 전세 세입자는 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둘이 남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장모님의 대출을 실제로 저희가 갚을 텐데 이때 세인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사실 이 부분은 역시 세무사하고 좀 상담을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다 못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일단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법적으로는 징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꼬리를 물고 했을 경우에는 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또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는 꼭 세무사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요. 세무사에 어떤 상담료를 준다 하더라도요. 부동산 전문으로 한 세무사님들 부동산의 경험이 있으신 세무사님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혹시 아는 세무사님 있으면 그분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호주하고 있는 집 중개사 사무실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연계한 세무사님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한번 받아보시기를 딱 권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 집의 이 집을 저희 커플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 저희 명의로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는요. 장모님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와이프 명의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없고 실질적인 거래가 나타나야 돼요. 그 거래가 증여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증여 상황에 따라서 전세를 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뭐 특수관계는 하겠지만 그래도 매매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취직체를 또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명의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지금 돈을 누가 내고 있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법적으로는 누구 명의로 누구 명의로 이걸 취득했냐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명의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증여나 매매 이런 거래 형태가 나타나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금 등 부대 비용들이 또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사과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조언해 드릴 수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첫 단추를 저는 잘못 끼신 것 같아요. 첫 단추를 그 부분은 첫 번째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습 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비용들이 훨씬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 수습할 때는 확실하게 수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먼저 세무사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나서 대출한도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결정을 한다든 하더라도 늦지 않을 걸로 현재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이 사연자분이 이 사연에 대해서 채택된 이 상황을 알게 되신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대로 먼저 우선해서 한번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잘 해결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 부동산이 이렇게 막연하게 청약을 넣고 막연하게 매수하고 막연하게 낙차 받는 게 아니구나 그 막연함이 엄청난 파장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날 더 힘들게 할 수 있는구나 더 나의 음신의 폭을 더 좁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또 교훈 삼아서 다음에 할 때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혼인신고해서 알뜰살뜰 잘 사시길 바라겠고 또 이 문제도 잘 해결을 해서 신혼집에서 아이들 잘 낳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아래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부동산 고민타파 신청 링크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요 북극성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극성 특강 제 특강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법 이걸 수강할 수 있는 오만원 상당의 수강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제 특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